중국에는 인구만큼 무수한 언론 매체들이 많고 또 출처 없는 찌라시성 보도도 많습니다. 제가 번역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정말 날조된 악의적인 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끔은 한국을 더 분석하려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어 번역해봅니다. 다음은 내용과 반응입니다. 한국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제곱킬로미터당 530명, 자원도 부족하고 산업기반도 취약했지만 기적적으로 1인당 GDP가 3만4천 달러, 이탈리아와 맞먹는 수준의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총나라의 신화국이었고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다시 둘로 나뉘고 전쟁과 혼돈을 겪었고 역사적 경험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비통했다. 중략 50에서 60년대 한국이야기 한국서울과 광역시 소개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체육대회를 개최해 199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 2012년 강남스타일이 발매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한국 싱글이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 춤을 따라했다. 음악 외에도 영화 부문에서도 훌륭하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경제적 성공 스토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통틀어 4명의 아시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분야의 세계 리더이고 한국과 대만은 정보기술 제조 분야의 세계 리더로 삼성 및 TSMC와 같은 기술 대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지만 GDP가 러시아를 능가하며 삼성, 현대, 기아, LG, SK, 하이닉스, 두산, 건설기계, 한화, 주겸 치약 오리온. 한국의 현대차가 상반기 글로벌 판매에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중략 한국의 경제 성공은 교육에 기반했다는 내용. 주변 강대국 때문에 한국을 약하게 보지만 실제로 한국의 군사력 가치는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많은 구식 국가를 능가했다. 19세기에는 한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제레식 전쟁에서 러시아와 싸우면 패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소비와 인구밀집으로 인해 한국의 생활환경은 스페인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산업기술은 이를 능가했다. 한국의 실제 생활수준도 낮지 않다. 한국의 월수입은 일반적으로 1만6천위안, 휘발유는 리터당 9위안 이상, 자동차는 10만위안 이상이며 과일과 채소도 비교적 비싸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방 1개짜리 아파트를 빌리면 만위안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샀거나 동남아 여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한방치료가 더 저렴합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넓은 길을 걸어왔다. 중략 한국은 자립하고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미얀마, 캄보디아 수준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몇 년 안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고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댓글 문재인이 없어서 5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미 영국과 독일을 넘어섰을 거야? 자립자강? 전시에 명령권도 없잖아? 중요한 것은 자국에게 이익이라고 믿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것이지. 문제를 보고 말하려면 뇌를 사용해야 하며 앵무새처럼 말해서는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어. 그가 그렇게 강하면 왜 주둔 미군의 보호에 의존하지? 그리고 미군이 자국의 법을 어기더라도 자국의 법으로 처벌하지도 못하잖아. 경호원을 두는 것이 나쁜 건가? 군사개발에 쓸 돈을 인민의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나쁜가? 전시사령부인 한국은 반환을 제안했고 미국은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이를 반대했고 뒤이어 한국 대통령은 철수 시기를 늦추었다. 주도관은 한국 측에 있어. 한국의 해양엔지니어링이 수준은 세계에서 탑 5위 안에 들어가. 그런 독단적인 생각은 네 사고를 죽여버린다. 그리고 너는 어떤 반기 같은 존엄이 있니? 90년대에 한국의 GDP는 우리의 27배였고 가처분 소득은 109배였어. 우리가 진보한 건 분명해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해. 음식, 의복, 주택, 교통면에서 장강삼각주가 한국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이야. GDP를 아무리 계산해도 실제는 달라. 장강삼각주, 상해, 항주, 소주, 난징 등 중국 남부 발전된 도시. 물가가 비싸긴 한데 기름값이랑 전자제품이 중국이랑 비슷해. 근데 네가 한 달에 5에서 6천 위안을 받으면 한화 약 100에 120만원, 아이폰 사기도 힘들지.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두세 개 사는데 그리고 너는 한 달에 기름값으로 천 위안 쓰면 엄청 비싸겠지만 한화 약 12만원, 그들에겐 물 싸먹는 가격이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사사 필요해? 여전히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해. 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9,500위안 이상이야. 한화 대략 190만원. 한국인들은 여전히 냉정한 듯 보이지만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적수가 될 가치가 없다. 한국인들이 전혀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한국 상세 greetings. 교인 我是 용윤 rü전ienen 5 reg습 Rob 로